어떤게 쉬우세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기? 쉬운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잘 치다가 안 쳐져 제이 가라 제이 아직 안 떴기 때문에 뒤에 가서 쎄기 때문에 아투네요 콜만 받을께요 플러시 같아요 어머?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껌을 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물이 많아갖고 뱉어내질 못하겠어 오떠라 4 5 6 7 8 가겠 다이 콜 콜 콜 콜 안 떴죠? 다이 다이 삥 잘못 누른거야 잘못 누른거야 죽으면 좋겠다 다이 하지마 다이 할꺼같아 다이 다이 삥 나갔네 5천만 골드 5천만 골드 시작합니다 하 chrono 자 90카제와 모양을 잡아주구요 축이 차라리 아투 gerçekten 탠봉 양 팔 ifen 앨때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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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ler 다이 다이 액면만 봐서는 카봉 카봉 맞죠? 가봉 말고 카봉 케이 트리플 똥꼬 핥혔어 지금 자 클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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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겠지? 안치네? 고마워 아쿠라서 쳐봤는데 뜬게 없네 애들이 고마워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가자 아씨 늦었어 늦었어 누르는게 어머 이번에 좀 세게 가는 느낌이야 딜타 자 트리플이네 죽여야 됩니다 투페어 싸움으로 가야 아투 얘를 또 넣을 수 있구요 자 이때는 쿼터만 치겠습니다 얘는 오리니라 죽네? 오리 내놓고 죽는건 또 뭐야 몸이나 한번 풀어보자 하긴 좀 까는 너무 없으니까 창피하죠 죽을 수 있구나 7 8 9 10 제이 9 10 제이 아우 고민이야 아우 못버렸어 8 9 10 제이 오 Q 마담 뜨세요 마담 오세요 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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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콜 콜 콜 쎄 느낌 주죠 세지도 않으면서 콜 콜 콜 콜 컬 퍽 아 줄것 같았어요 하프 쳤으면 또 뻥크한 줄 알고 때문에 너 죽지마라 하고 쿼터 쳐주는것 처럼 리안출 해봤어요 리안출 하트를 숨길께요 별로네 별로요 하프 안치면 좀 갑니다 싸니까 집 기대한건 사실이었어요 그럼 뭔데요 쿼터였어? 카투먹어 삼식어 가끔 이렇게 나눔도 해야됩니다 혹시만 편줄 알고 그랬으면 제가 그래 뜨끔 오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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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몰라 에이스 못버리겠어 어 텐이 많이 오네요 이번에 하프 하프 콜 따이 흠 나와줬다 케이 와라 케이 텐 또는 케이 텐 케이 텐 케이 텐 케이 텐 케이 오 팔봉이네 저게 안 떴어 운이 없는거야 저친구는 67억 먹었잖아 저게 숨어있었으면 좀 좋았을텐데 다 죽어버리잖아 아 아 모양 못버리겠어 아 그래도 스트레이트 가능성도 가져가게 플러스도 가져가게 8 9 10 콜 콜 고맙지 콜 콜 콜 가자 콜 콜 콜 가자 아 고민이 있어요 3원 버릴께요 3원 버릴께요 좋았어 좋았어 하트 3개 나와있어요 3개 보이네요 상대한테 4개 나왔구요 하트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나한테 나와 안 떴어 치즈코 하우니까 오늘 깡패짓 많이 하네요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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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5로는 못가니까 모양 다이아같이 가져가 주구요 별론이에요 짜원 이 정도야 뭐 받을 수 있죠 짜 트리플 요것도 8봉같아요 쿼트 한번 쳐 볼께요 제가 지금 8봉이면 쫄아요 콜 받지 뭐 67억 돈이야 봉이어라 아이씨 꽃 꽃 꽃 하나 귀에 꽂아줘봐 길거리 좀 다니게 어 길좀 뛰어다녀야 되겟어 저거 밴는 아닙니다 어휴 어휴 플러시떠라 카 플러시 케이 플러시 어 케이 트리플이야 이 야식들이 어디서 까불어 플러시로 예상할꺼야 쟤는 아 히히히히히 야우 19억이야 아 나 너무 아이씨 아이씨 너무 너무 길가다 100원 뺏기고 너무 좌절하는 느낌 자 마트죠 Q10 옛날에 Q10 뭐 이런 화장품인가 뭐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Q10 성분이 들어갔고 쫀득쫀득한 피부를 쫀득쫀득하게 해준다고 저게 육투가지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빨리는 느낌인데 물론 작은 금액이 그래서 분발라는 소리입니다 모양을 가져가는게 낫죠 에이스가 낫지 마우 오후 질러야 됩니다 이거 카봉이 쎄서가 아니라 히든까지 쫓아가는 애가 있지만 트리플은 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이투페어로 막 이상한 애들은 죽으라고 지금 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커져 있어요 그래서 또 가서는 트리플이라서 또 못죽어요 아 172억 이번에 말렸네요 트리플 잡았을때가 참 곤란합니다 아씨 이 자식 뭐 잡았네 저는 꺾겠습니다 제발 죽지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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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투 아씨 근데 에 족보는 아니지만 왜냐면 족보면 족보 뭐 찬스 뭐 이런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거였던 것 같아요 음 하여튼 K는 누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K 트리플은 잘 죽었어요 저는 지금 받았으면 몸져 누웠을 것 같아요 K 트리플 잡힐 때 투표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고 왜냐면 그러다가 내상을 입어요 아우 저 이제 선언을 합니다 트리플 잡힐 때 투표 싸움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고 왜냐면 그러다가 내상을 입어요 하 콜 콜 콜 따이 콜 체크 콜 콜 콜 콜 좋은건 아닌데 콜 콜 너도 콜해봐 콜 콜 콜 콜 콜 또 암 있기때문에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져있는데 저런건 아니고 10A로 이렇게 최소 최소 지금 그래요 자기 마음이지 뭐 오늘 10하고 Q가 많이 들어와요 마당하고 10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콜 콜 콱 콜 콜 콜 따이 모임 쟤 또 못떴네 쟤 자 이제 껌 뱉겠습니다 자 껌 뱉었어요 죽었어 우리들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에이씨 버린거야 너 지금?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의자를 고쳐앉다가 에이씨 버렸어도 큰 고민 없네요 클럽 한장 보기로 싸니까 따라갑니다 클럽 한장 보는 값 떴네요 플러시 떴기를 메이드 찬스 발생 메이드 찬스 발생 찬스가 발생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얘기야 이게 오케이 내놔야지 애들 겁먹으라고 탁 탁 탁 콜 콜 콜 콜 다이어 한장 보기로 싸니까 갑니다 콜 안 떴네요 쟤 쟤가 뭔가 있네요 구워 좋은데 써줘 먹어 잡싸 맛있게 잡싸 자 6구구 구워 구워 모양 좋고 에이스 다이아 하나만 꽂아줘봐 에이스 다이아 하나 꽂아줘봐 엄마 왜그래 다이아는 생략하고 왔네 콜 콜 콜 콜 체크 강하게 나갑니다 애들 아까 깡패 지금 잘 통하고 있어요 깡패 그렇지 20위원 괜찮아요 뻥커 재미로 20위원 별로네 별로 갈건 아니에요 사실 아이씨 콜 하프 아이씨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철화씨 나 한장보는값 싸다 싸 아이씨 떴네 떴어 뒤졌어 너 근데 Q플러쉬가 떴으면 또 아니면 숨겨진게 K플러쉬면 전 죽습니다 콜만 받을께요 에이스 플러쉬 예상한대로 그대로 되잖아 에휴 저는 132억을 잃었네요 껌 다시 씹어야되나봐 아이씨 아이씨 압 다이 척 콩 콤 압 콩 콩 콩 콩 척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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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다이 아우 상심했어 열심히 했는데 우엉 먹으니까 마음상먹어 방장해요 승진 승진했어 승진 좋아좋아 좋아좋아 콜 콜 콜 콜 콜 빨리하고 있잖아 이 자식아 집인가 봐 어마어마 빨리빨리 하래 떨리지 이 자식아 안뜨면 넌 돈 어마어마하게 잃는거야 아이씨 죽음이네 아이씨 안떠끼리 제발 안떠끼리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저는 나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는 사실은 결과가 잘났을 뿐이지 무리셨던거야 기저귀 갈아야되겠다 많이 쌌어 지금 팍쌌어 아우 놀랬네 트리플 가지고 너무 무리를 하셨네요 아까 그분이 그리고 액면 투페어가 이게 이제 나 떳지롱 하고 하는데 티가 좀 났어요 플러시 아니 저 저 저 저 플러시 떳지롱 이게 뻥인게 좀 티가 났어요 아 여성 플러시도 아주 그냥 살이 떨려요 에이스 플러시인데도 떨릴때가 많아요 하도 저번에 집에 많이 밟혀봐가지고 택 콜 콜 콜 콜 콜 뭐 이런걸로 콜은 뭐 가지 뭐 다 해 그냥 깨끗하게 다 해 자 다 콜 콜 다 아 커피를 너무 양을 많이 타서 쓰네요 써 커피가 써 고민이 있세 아 이버렸네 어우 좋아좋아좋아 세트 한번 쳐볼게요 얘가 센앤지 우리 얼음이야? 얼었어? 기분이 좋아서 그래 재미있어 재미있어 재미있단 말이예 참을 끼얹는 팔 원패 어머 강하게 또 액면 투표입니다 제가 지금 집인가 보다 저거 따라가면 안되겠다 내가 집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이 자식 이 자식 내가 갈 필요가 없잖아 큐봉인데 제가 지금 잠깐 고민했던건 저걸 지르면 제가 액면으로 봉으로 말랐을때 확치면 겁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까 그랬는데 안 죽을 것 같은 기세였어요 카트로는 못 이기죠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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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중에요 대세를 쫙 쭉 쭉 쭉 쭉 자 쿼터 이거는 이제 속임수에 애들이 내가 끌려 들어오기 싫다 그럼 화풋치면 이 자식 또 뻥컨가 그러는데 쿼터면 살살 찰 수도 되니까 살아서 또 돈 내놔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쿼터를 쳐 봤습니다 5 10 오우 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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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어 얘 뭐 떴나 살살 가야돼 이때는 판 키워주면 안됩니다 판 키워주면 안 돼요 오우 됐어 이제 키워야돼 한 번 더 쳐라 하프 더 쳐 콜 콜 이씨가 또 어마어마한건 들어왔네 어우 짭조름 아주 맛있는 육질이 풍부한 고기를 하나 먹었네요 음 맛있죠 맛있죠 진짜 맛있죠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몸이나 한번 부려보죠 에휴.. 죽어야겠다 죽어야겠다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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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은 투표 다음 계급이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스트레이트 하나만 와도 그냥 죽는 또는 자기보다 높은 트리플도 또 많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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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버 하나 와라잉 클로버 하나 둘 셋 쭉 들어왔다잉 자 마운튼 플러스에요 어머 아트 쟤 뭐야 한번 더 밀어 얜 또 하프 칠거에요 어 왜 안채어 얘도 하프 칠겁니다 하프 자 근데 쟤 삥에 지금 당한 느낌인데 어 왜 아니지 어머 쭉 써서 개줬네 저 왼쪽 위에 저 양반 때문에 키웠다가 쭉 써서 깨졌어 어 그래도 쟤 기분 나쁘게 하진 않네 크크 이런거 보단 요거 해줘 고맙네 저 어디야 콜 나도 표정 해줘야 돼 아까 콜 8억이야 8억 모인도니 하하하하 팔억이야 나 스페이더 하나 들어와라 어 스페이드 스페이더 아 더럽게 안 들어오네 어 돈이 별로 안싸였기 때문에 음발 돈이 별로 안싸였기 때문에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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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이거 뭐 그냥 누가 달래도 줄 수 있는 돈인데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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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망스럽게 그제 없구나 음 이거 별로인데 5,6이 들어와야 되는데 두 장 남았잖아요 이걸 기대한다는 것은 도둑놈 심 뽁! 뽁! 네 누가 핫 치면 저 죽어버릴까요 웃겨봐 죽는다니까 코뿌 잠잠잠잠재 잠잠잠잠잠 대ξ 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쩌 Davis 기분이 좋은 상태에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어 Oh o 오 10 10 10 10 10 10 아ㅈ 기억한 사람이. 10 더 낫대. 마운틴이 더 낫지 Familien 나 이렇게 sibling가 100어가는 사람인지 나도 몰랐는데 퓨트니퍼를 пят끼면 안된다 백스트라이터면 안된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왼쪽 아래보면 좋아요 있어요 그거 한번 부탁드릴께요 저 이렇게 부탁하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께요 좀 부탁드려요 이번판이 있을거 같잖아요 어딜 봐서 이번판이 있을거 같은데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께요 다이 아직 안누르신분들때문에 다이야 흠칫뽕 뽕뽕뽕 좋아요와 구독하기 동시에 눌러주신분들 올해 정말 와 내가 이렇게 행운이 있을수가있나 이런 행운을 오실겁니다 확신합니다 지금 눌러주신분들 정말 그리고 제가 어마어마한 기운을 풀어넣어드립니다 5초 4 5 6 5초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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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7 7 7 9 9 9 9 10 10 10 10 10 10 10 11 10 11 11 11 11 12 곧먹지 마 플러시 떠 있어라 플러시 떴어라 플러시 아이고 쿼터도 애들 곧먹었을거에요 잘 잡쌌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음 자 5 6 7 8 애매하기 그지 없죠 폐가 오따라 오따라 카1 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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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이건 누구나 할수있는생각이 있고 드립이잖아 그러면 안되잖아 자 이번엔 삥 한번 쳐보면서 받을준비도 한다는거 삥을치면 상대가 쳐도 칠수가 있습니다 카2 아이 34 너 줄까? 필요하면 얘기해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 얘기하면 이렇게 한판 쳐주면 되잖아 자 달고 앵 아유 스트레이트 가자 아 팔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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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뜰거란 생각으로 가면 안되 오가 2장 빠졌네 9떠라 9 아 팔구 잘하나 체크 어 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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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카2 나이 114 124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너 줄 하더라구 그래서 114억 주는거야 초음장이 카2나 자2나 카2나 차2나 카2나 카2나 케이 한번 떠나 콜 콜 콜 체크 타 콜 개 개 개 3패어네요 K84 3패어 높은걸 어머예보 헐 이거 뭐야 2패어 2패어 하투가지고 그걸 따당을 찔러버려? 넌 죽었어 1패어 죽었어 넌 죽었어 3,4,5,6,7 2,2,3,4,5,6,7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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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 콜 어 붙이겠지 뭐 콜 부류 요뚜기 콜 툭텨어 툭 툭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저 양반은 칭찬해 줄 수 있는 게 마봉 잡고 무리수를 두지 않았어요. 만약에... 마봉이... 트리플이 약하다니까요. 트리플을 높게 보시면 그때부터 포커지가 안됩니다. 자꾸 나는 돈을 못다죠? 그런 질문을 자꾸 키보드에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겠죠. 죽을래요. 죽을래요. 고민이지. 죽어줘야 될 것 같은데. 쟤 지금 사륵사륵 안사륵해야 쟤. 다 알죠? 플러시 잡구나. 어머. 죽기 뭐했다 진짜. 에이스 플러시 잡고 죽기는 뭐했다. 피가 나름 높은 피가 걸리면 진짜 죽지 못해 산다는 게 정확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J 두면 마운틴이죠? 아 얘가 뭐가 떴어요 그래서 책만 할께요 아 얘 하프치겠죠 얘 뭐 잡았는데 얘 스트레이트고만 왼쪽 아래 가소로운것들 짚뽕! 짚뽕!! 나와 수다 다이어야 짜증마네 하프 한번 질러봅니다 세장중에 하나 들어오면 풀하우스 됩니다 16,7 16,7 16,7 16,7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속보입니다 안 떴고 개망했다는 속보입니다 자 다이 갑니다 저 저 저 저 집이었네 지금 트리플이 아니라 족보 보너스 나오죠 저 집이었네 잣 될 꺼냈어요 잣이 될 꺼냈어요 아 무사 왔어요 무사 왔어요 무사 왔어요 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나도 아집 한번 가보자 아집을 부려볼까 9 8 9 8 제발 얘들아 좋은패 걸렸어라 얘들아 플러시 막 떠라 얘는 스트레이트고 오른쪽은 스플러시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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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여러분 포카 잡고 시벅 먹었어 미친놈 하아 이번엔 막 질러볼테야 애들 겁먹으라고 에이스를 내놓으려고 그랬네 하아 하아 질러볼테야 애들 포카 뜯어라 아 미치겠다 반짝 뽑 vac 허 폭 콜 빽 콜 확 minim 뜯어라 кая 표 에이스 포카로 시방 먹었으니 내 속에 속에 계실 거요 에이스 포카로 시방 먹었으니 에이스 포카 잡고 10억은 진짜 대단하다 족보 플러스 애들 놀라있을꺼야 끝나고 나서 족보 플러스라고 나오니까 어머 뭐 대단한거 떴네 근데 속한거 몰랐을꺼야 에이스 포카 알았음 내가 얼굴이 확 끈적이야 갱년기 증세처럼 화해락인가? 홍삼 그거 먹었어요 할 수도 있어요 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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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 보니까 화해락 얘기하다가 근데 어느 여성분이 화해락 드시길래 효과 있냐 그랬더니 플라시브 효과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진정되는 느낌이 조금 안 돼요 잉 구원표 버리겠습니다 구십제이 큐케이 구원 콜 콜 콜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랬지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어우 정신없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코피 한잔 해줄게요 흠 흠 흠 키로 yeah 왜 안의로 100 여러분 저기서 짜 원이 있으니까 J 하나 더 오면 트리플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죽을 패가 없습니다 원피어 잡아도 항상 트리플 뜰 것 같아서 못 죽어요 투표하는 집 될 것 같아서 못 죽고 그러다 보면 자꾸 끌려가다가 머리가 한 움큼 빠져있어요 왜 그러지 그렇게 애들한테 머리끄댕이 잡아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육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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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7,8 여기 두 장이 나와있지 애들한테 여기 나와있네요 싸니까 믿으니까 옥션 옥션이 요새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구요 아니 뭐 품질 이런게 아니라 장사가 안되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 과열 경쟁 G 마켓 옥션 뭐 뭐 있습니까 무지하게 많죠 그리고 소셜 커머스들이 또 오픈마켓으로 대거 유입된다고요 예전에는 특가 이런걸로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K로 눌러주자야되요 무섭게 휴무를 해 주자 어디선 책이야 별로 안좋음 패요 10JXK로 눌러주자 1JXK로 눌러주자 오픈히洲 2JXK로 눌러주자 기세라고 있어요 기세가 가짜 기세가 있고 진짜 기세가 있는데 진짜 기세를 느껴고 말했어요 느껴고 말았어요 자세히 코어트 콜 다이 하 아프 콜 다이 콜 오케이 나오셔 하 하 하 하 올인 올인 감사 콜 원표 플러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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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A A 또는 O A 또는 O A O A 네 에이스 오브 엔젤 에이스 오브 엔젤 오따라 못 찾지 이게 왜 길을 못 찾지 아파 한번 못 찾지 콜 원페어 어머 이 자식이 누굴 의심해 내가 겨우 K 원페어 하나 못 여길 줄 알았네 응 이렇게 하면 널 이길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이겼지 팔 콜 콜 콜 콜 아프 에이 참 별로네 아프 다이 콜 카투 체크 아프다 이 자식아 어머 오봉이네 다이 아이씨 다이 하겠습니다 예 저 저 저 보니까 투표 누르네요 정말 감사합니 큰 거 먹을 걸 못 먹어서 짜증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척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어 백스트리트 자 눌러버려야 됩니다 눌러버려야 됩니다 하프 저 이거 히든까지 가서 애들 플러시 나오고 막 응 집 나오고 안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가기전에 콜 콜 콜 콜 콜 콜 백스트리트 누른다는 얘기인데 쟤 어머 떴잖아 거봐 저렇게 뚝심있는 애들이 돈 번다니까 축하 쪽팔리니까 축하합니다 막 대인배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거야 이렇게 크게 지고도 축하합니다를 이렇게 날려주는 센스 10 890 jq 10 10 5 5 5 5 5 5 5 5 다이 투표 플러스